인상파의 아버지 만에 이 두 작품은 19세기 프랑스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벌거벗은 여인이 관람객을 빤히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시선에 붙잡히면 뒤숭숭하고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안과의사의 광고판이 위선과 타락으로 점철된 상류층을 내려다봅니다. 마음을 꿰뚫어 추한 비밀을 들여다보죠. 눈의 중심 까만 동공은 8mm까지 커졌다가 2mm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쁨과 놀라움에 팽창하고 따분함과 우울함에 수축해서 흰자위를 크게 드러냅니다. 그렇듯 남을 혐오하거나 업신여겨 흘겨보는 눈을 백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동공이 커지는 청안은 아끼고 좋아하는 시선을 가리킵니다. 애정이 듬뿍 담겨 그윽한 눈길이죠.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은 어떤 사람을 그저 청안으로만 바라보면 사람 됨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한 인사사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자녀 문제여서 검증이 미흡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부터가 황당합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징계 취소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놓고 검증질문서에 가족 관련 소송이 있느냐는 항목에 아니라고 답해 무사 통과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고 가해 학생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사실도 다 알려진 일입니다. 검증이 어려운 은밀한 사생활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검찰 내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폐지하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할 일 다했다는 듯 뒷짐진 대통령실의 반응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법무부도 1차로 형식적, 기계적 검증을 할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 아래서 일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인사 검증 라인이 죄다 검찰 출신 일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3만 명을 지휘하는 경찰수사사령탑에 검찰 출신을 임명했을 때 말들이 많더니 이런 사다리 난 게 그저 우연한 일일까요. 정 변호사가 아들 징계에 맞서 진술서를 대신 써주고 온갖 법적 조치를 동원했던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병원에 다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일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 일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성경 말씀에 눈은 몸의 등뿌리라 내 눈이 성치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사람 고르는 눈을 매섭게 뜨지 않으면 참사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2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내 눈속의 나의 편의 연구에 띄 드리고 작년에 띄 드리кали. 그 논의가 결론을 목소리를 해보려고 하시면 이번 연봉은 결정할 수수가 한글자막 by 한효정